안녕하세요, 폐하. 혜정군께서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? 좀 걸을까요? 볕도 좋은데 해바라기도 할 겸. 그동안 우리 모두 혜정군과 의생군 걱정 많이 했습니다. 나스한 땅에서 두 사람 고생하고 있을 게 눈에 선한데 돌아가신 형님께 면목이 없습니다. 제가 왜 돌아왔는지 아세요? 이제 때가 됐어요. 효율퇴자 전화의 명의를 되찾아주세요. 명예라뇨?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전을 말하는 겁니다. 사실 추전은 형님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늘 생각해왔던 것입니다. 하지만 추전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에요. 식이나 의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게 많고요.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. 오빠 미안해 오빠 형수님 아니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세월이 참 거짓말 같네.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몇 번이나 오고 갔을까.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뛰고 뒹굴고 울고 웃었는데.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건가 봐. 난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. 그때 오빠에 대한 내 마음 진심이야. 폐야 여기 계셨사옵니까. 황호 황호 부인 탕약 드실 시간이라 한참을 찾았사옵니다. 그런데 혼자 예서 무엇을 하고 계셨사옵니까.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. 예 가을 볕이 참 곱지요. 날씨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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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